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생일! 여보세요? 초롱언니. 아! 뭐해? 이리 봐. 엄마 선물 줬어? 어. 뭐 줬어? 진짜? 엄마 생일 축하해. 어. 생일인데 같이 못 있어, 서무야. 엄마가 간호로 못 먹었는데 안 돼. 엄마가 간호로 안 돼. 얼마나 뛰어고 왔는데? 설날 때. 설날 때. 설날 때 봤는데 그때도. 엄마랑 싸우고 올라와가지고. 원래 하루 더 했어도 되는 거. 하루 전날 그냥 올라와 버렸거든요. 아멘